가수 뷔가 미 시사 주간지 타임백 진입에 2년 연속 진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오늘자 타임 온라인 판에 따르면 타임백 명단에는 뷔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 온라인 인기 투표, 영향력 있는 인물 200인에서는 1위를 차지했는데요. 뷔는 얼마 전 타임 측으로부터 오는 8일 미국 뉴욕 링컨센터에서 열리는 타임백 만찬에 동문회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 올해 타임백 명단에는 들지 않을 것으로 이미 예상됐습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정치, 경제, 예술, 엔터테인먼트, 과학 등의 분야에서 맹활약한 인사를 선정하는 타임백에는 가수 저스틴 팀벌레이크, 배우 레오날드 디카프리오, 영화 보라세 4차 바론 코엔 등이 포함됐습니다.